하나, 둘, 셋! 와! 스티커가 너무 좋아. 와, 스티커 귀여워! 스티커가 각자 스티커 없네요? 오, 좋아하죠. 제니, 로시, 리사, 티슈. 엄마를? 진짜 이상해. 안 키울 거야. 나 안 키울 거야. 나 안 키울 거야. 나 안 키울 거야. 맞아. 데이트. 맞아. 오늘 저희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려고 왔어요. 네, 어머님. 진짜 오래된 거. 어? 그래도 오래된 거 아니야? 저 포토북 안박싱하는 거 봤어요? 아니. 못 봤어? 나도 좋아해. 진짜 너무하네. 포토북도 안 죽어. 아니야. 나 안박싱하는 거 못 봤어? 응. 그리고 빨리 블랭크를 보고 싶어요.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 같아요. 다 친구들도 그렇게. 친구들이요? 멤버들도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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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처음 얘기해 준 거 같아가지고. 너도 처음 들어온 회사가 저희를 친구로 생각해줘. 감동을 오는 새로운 정보까지. 여러분. 뒤에 귀신 없습니다.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고요. 지금 이 순간. 이 브이라이브를 하면서. 귀신을 처음 보낸다면. 너무 무서워. 저 지금 장난치겠었는데 지금. 눈물이 났어. 뭐 떨어지는 소리. 하래. 비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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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고는 이름이 왜 레고예요? 그냥 너가 엘자 들어간 것 중에 찾은 거잖아. 맞아요. 진짜 열심히 찾은. 장난꾸러기 같고 막 막내니까. 그래서 그냥. 레고. 레고. 따라올려. 그렇죠. 막내 확실해? 레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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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지? 다 좋아해도 되나? 나 너무 좋아하는 게 많은가? 다 스티커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지 저도 참... 아직 제 아내의 소녀가... 소녀죠 저! 아직 티네이저 마음이 있나봐요 언니 거 진짜 귀엽다 깔끔하죠? 심플하게 진짜 깔끔하다 깔끔쓰 이뻐 5,6,7,8 이런 느낌으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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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곡 네 신곡 송카로? 송카 자 렉크 소개할게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블링크 저는 렉크입니다 렉 많이 커셔요 뱃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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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많이 길었어요 어휴 키가 많이 자랐어요 귀여워 아이 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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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versized 나라 렉 ladies 지수님? 어! 정답! 지수님! 내가 가장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은? 저한테 어떻게 해요? 엄마 아빠 공개하겠습니다 링크 내 사랑? 본인의 사랑? 가두기 전에 내 곁에 떠나지마 아직 날 사랑해 안녕 안녕 내 이름은 딸기 너무 귀엽다 하이 딸기 내 목소리 기억나세요? 오 마이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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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야? 니게 뭐야? 진짜 뭐야? 니게 뭐야? 진짜 제니였는데? 오 마이 갓 왜 이렇게 이쁘세요? 제가 팬 낼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빨간색 맞아? 야 그렇게 많이 넣는다고? 안 돼 리사고 까매져 거의 다 완성 뭐?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왜 노란색 갈색이야? 진짜 최악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? 우리 못 본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방금 방금 낀 거 아니에요 의자 속입니다 너무 낑낑거려 의자가 사람 민망하게 아무튼 이렇게 오 마이 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